자 5월달, 6월달 5, 10라인 테스트 개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교육심리하고 교육과정, 교설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석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비교적 복잡다단한 형태, 특히 교설계 파트 부분에서 그러나 안 다루고 가자니 사실상 1년 중에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딱 이 시간밖에 없고 또 한번 다뤄놓으면 그만큼 교육학 정리하는데 더 나아가서 전공정리하는데 그만큼 많이 여유가 나름대로 생기겠죠.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5월달, 6월달 강의는 지금 보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양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이고 그리고 또 이 교육행정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전부 기출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교육행정 파트를 먼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나아가고 비교적 교육사회나 교육철학 파트 이런 어떤 챕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알아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해서 나갈 거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행정 파트는 우리가 서양의 학문에서 철학에서 비교적 아주 늦게 떨어져 나간 학문이고 그리고 정치학과 더불어서 교육사회학은 비교적 조금 이른감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교육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론의 유기성이 이론 그 자체 내부하는 유기성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물론 교육철학은 이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행정 파트는 양이 많고 비교적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교육행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마인드 맵핑이라든지 유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행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특정 개념 A는 A다라는 부분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연결이라기보다는 적용이죠. 문제 밑에 하위 조건 4개, 5개의 부분을 실질 질문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 질문에서 어떤 형태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일단 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이론당 핵심적인 언어나 키워드가 조합적으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야지 지문에서 보여지는 교육행정 이론의 어떤 키워드나 구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또 답안을 또 썼을 때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적용을 이렇게 하나의 이론 안에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비교적 수월하게 공략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행정 파트 부분에서 그렇게 일단 나갈 텐데 자 이 그 교육행정은 자 주제하다시피 원래 이론이 이제 이 기업에 관련되는 또 국가 조직에 관련되는 조직이론이죠. 그런데 이 조직이론을 어디에 적용을 시켰냐면 학교 조직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가 1, 2월에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인 종착점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에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 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보다 조금 더 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철학과 사회학 그 다음에 심리학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철학과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행정, 교육과정의 아주 넓은 형태 그러니까 목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있죠. 넓은 형태의 이렇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굉장히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 자체를 잘 알아가는 이론 자체가 바로 교육 심리학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티칭을 할 것인가 수업적인 측면에서 티칭을 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수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바로 설계 파트 들어가겠죠. 그죠? 교수 설계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 바로 평가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 부분이 어떤 형태의 위치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가 교육학에서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이 학교, 조직, 수업 여기에 어디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자 그럼 모든 이론들은 요 형태의 부분에서 주어로 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로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학교 조직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조직을 잘 어떻게 만들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이론이 바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조직을 만들자. 그러면 수업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또는 뭐냐면 학교 조직에서 교직원들의 동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조직을 만들자. 이러면 수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어에서 따라오는 형태의 주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동기론이다라고 한다면 동기 그죠? 유발 을 잘 지킬 수 있는 행정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자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행정은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특정 구체적인 이론명이 중요합니다. 이론명칭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 형태의 양쪽을 결합시켜 가지고 일단 데피니션을 써 주면 돼요. 제목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데피니션을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게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육행정 이제 뭐 크게는 단 2주 반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강의 구성을 좀 잘하고 기출 중심으로 가서 중간 중간에 일단 빠져 있는 것들은 1 2월에 제가 교육행정 이론을 다룰 만한 거 다 다뤘어요 사실은 그래서 1월달 2월달 부분에 관련되는 빠져 있는 것들은 그 부분을 찾아가서 중간에 선생님께서 복습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게닌 기출 부분에서 범위를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행정에 관련되는 내용이 양보다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파트니까 각각 이제 4주씩 일단 구성을 하면 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치우침 없이 정밀하게 이렇게 교육하기 모든 영역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 부분 일단 볼 것인데 자 교육행정의 자 기본 관점 자 이걸 먼저 보구요 그 다음에 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관리론이 있는데 그 관리론 중에서 과학적 관리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 자 외부적인 형태의 어떤 과학적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데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인간 내면에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 있고 이 과학적 관리론이 가진 형태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태 극복하는 형태로 해서 나온게 바로 인간관계론 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살펴볼 거구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론에서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은 자 동기 이론 또는 동기론 이 세 파트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생각을 일단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 챕터 오늘 강의했던 부분들은 요 챕터만 이렇게 설명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강의 자 그 다음에 다시 뭐다 자 프린트 복습 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1 2월 자 교재 프린트 있죠 그죠 음 자 교재 프린트에서 어 요 다른 것들에서 결국에는 빠져 있는거 누락된 형태 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교육행정의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급하게 나가기보다 천천히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부분에서 교육행정의 관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요 또는 개념 규정 방식 관점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부분에서 나오는게 바로 협동적 행위론 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협동적 행위론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핵심명 요소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합리성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성이 있는데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과학도 연구 결과 가 어떻게 보면 있으면 뭐 또 인간을 넘어서는 형태 부분에서 이성을 확실하게 사용한다 본능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라도 유구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이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뭘 쓸 수 있냐면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언어를 쓰고 이 언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제하고 있는게 뭐냐면 앞부분에 합이라는 용어입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성이 각각의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인간들은 다 뭐다 이성적 차원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용어는 언어나 소통이 안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공통되는 부분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합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합리성을 바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합리성이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형태의 합리성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냐면 협동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협동적 행위가 가능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합리성을 토대로 협동적 행위를 하는데 무슨 협동적 행위를 하지 라고 한다면 교육 행정 부분에서는 이 협동적 행위를 학교 조직 조직 자 학교 조직 조건 자 학교 조직과 조건의 뭐다 체계적 정비 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자 협동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협동적 행위를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협동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뭐에 대한 협동적 행위라고 한다면 바로 학교 조직 조건의 체계적 정비를 에 대해서 협동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바로 협동 행위론 입니다 자 협동적 행위론 또는 협동 행위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대표적으로 교육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중에서 협동적 행위론을 일단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우리가 행정하면 이게 굉장히 왜 필요한가라고 본다면 이 학교죠 학교 내부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감사나 관리 감독 자체가 발생 그 들어가지 않으면은 당연히 학교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기능도 있고 어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는 학교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할 수 없는게 있다 그러면 뭐냐면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원이 바로 가장 가까운게 시도교육청이에요 그죠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조건정비론 자 조건을 바로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조건정비로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자 교육목표가 있어요 자 교육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목표를 뭐하기 위해서 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 수단적이고 봉사적인 활동이다 수단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뭐 해준다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적 봉사적 활동의 지원 즉 조건을 정비해 준다 그래서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수업 잘하기 위해서 일련의 환경적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교육목표가 있다 그럼 그 교육목표 달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뭐를 한다 지금 수단적 봉사적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입장은 어떤 자들이다 수단적 봉사적 활동을 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조건정비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나중에 학교 유형론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가 우리가 행정하면 뭔가에 대한 어떤 협의 그죠 조정 지원 그죠 잘 되었을 때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야 결국에는 교육감이 누가 되는가 또는 결국에는 국가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그리고 그 밑에 영향을 받는 교육관료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되구나 또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구나 라고 했을 때 의 힘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바로 국가 국가통치권론 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이다 라는 이건 다분이 뭘 보냐면요 중심이 어디 있다 자 교육부가 중심이 있다 자 교육부가 뭐다 지금 하위기관에 자 권력 중심으로 자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교육행정은 결국 다른 것 보다는 국가통치권론 의 입장에서 교육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의 어떤 목표 목적 또는 의도 여러가지 동기 여하에 따라서 교육행정이 결정된다 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국가통치권론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번째 자 네번째 자 네번째 자 네번째 자 네번째는 자 교육지도성론 자 교육지도성론 자 교육지도성론 자 교육지도성론 자 교육지도성론 자 조건 정비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은 어떤 거냐면 작은 주제에 작은 주제에 작은 주제에 교육지도성이란 주제 내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 교육 목적 또는 교육 목표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쪽하고 똑같이 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 정비로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봉사적 활동을 기관이 해주든지 학교 조직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쪽은 뭐냐면 기관이나 학교 조직이 아닌 뭐다 자 지도자의 리더십이에요 자 리더십 논에 가게 되면 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아주 크게 보는 거죠 그죠 자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효율적 달성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바로 보는 거죠 자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는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인간 물자 재정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3M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는데 지도성 논에서는 지도사가 인간 물자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 결국 효율적 달성에 의해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교육 지도성 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지도자는 뭐를 해야 하냐면 지도자 역할과 관련된 역할도 되고 또는 유의점도 돼요 유의점뿐만이 아니고 고려사항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중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협동적 집단 과정 이건 지도자가 이렇게 짜야 되겠죠 그죠 협동적인 집단 과정 그래서 우리가 베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물론 합리적 권위를 굉장히 중시하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지도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1인의 시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능력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교육 지도성 논은 결국 지도자가 사실은 협동적 집단 과정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게 잘 구성되도록 집단을 편성하고 결국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를 발휘해야 된다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육 지도성 논입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요게 지금 1 2 3 4 요 4가지가 지금 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되었거나 객관식 등장한 어떤 형태의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기본 관점이 바로 협동적 행위론 합리성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조건정비론 뭐다 교육목표 효율적 달성 근데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고 국가통치권론 교육부에서 권력 중심의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교육 지도성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 난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국가통치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바로 발생할 수 있겠다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그 다음에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거나 또는 고려가 미흡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게 개념을 다 알고 나면은 교육학 책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장점과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요 텍스트에도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협동적 행위론이 굉장히 그렇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 쓰라고 했을 때 늘려 쓰는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입장에 대해서 협동적 행위가 안 되는 거죠 체계적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조건 정비론 같은 경우에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보다 좀 더 군림하는 형태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쪽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교육 지도성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꾸로 표현하면 뭐다 민주적 리더십이 발휘 안 될 수 있다 협동적 집단 과정이 발휘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꾸로 조건을 바꿔놨을 때 바꿔놨을 때 역할이 나온다 유의점이 나온다 고려사항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유연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자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 자 과학적 관리론의 관리 방식 세 가지 설명과 광조점 이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그죠? 자 과학적 자 이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를 하는 자 관리자와 이 관리를 받는 노동자 자 받고 표현해 보면 자 고용주와 비고용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 협동적 행위론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자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증가된다 학교 조직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자 이렇게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은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관리 방식이 나옵니다 관리 방식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 첫번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게 직무분석이에요 자 두번째는 선발 자 세번째는 협력 중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관리를 할 때 일단 직무를 바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발하고 협력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직무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세 가지 부분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일 일은 직무지 어떤 일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맞는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게 방법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뭔가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시간 소유 그죠 물론 이 시간 소유 대 효율성으로 당연히 따지겠죠 그죠 요런 형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일단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발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자 이 전문가는 특정 기능을 갖고 있겠죠 능력 또는 기능 자 그러면 이 전문가가 뭐를 시킨다 노동자에게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켜 나간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바로 선발을 이야기한다 자 교육 또는 뭐다 훈련 시켜 나가는 형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합니까 가장 최적의 노동자를 선발한다 자 파선스에 사실상 음 학교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을 어 일단 선발해서 사회의 기능적으로 잘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죠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이게 학교 조직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가 되겠지 당연히 그죠 교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학생 일단 되겠죠 자 세 번째 부분에 과학적 관리론에 자 협력적 중시를 하는 자 관리 방식을 굉장히 선호한다 관리 방식 협력 중시를 하는 관리 방식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 중시하는 관리 방식은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과학적 분석을 합니다 과학적 자 분석을 하는 사람 뭐에 뭐에 있습니까 지금 주어가 학교 조직이 있겠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테일러 같은 게 뭐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요거를 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시설을 조성 시설을 조성하는 사람 아까 교육행정의 조장적 성격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어떤 것들을 다 계획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뭐를 해야 한다 협력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짠다 이때 조직은 뭐다 과학적 과학적 관리 조직을 일단 짠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세 가지 부분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주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강조점은 사실은 꼭 이 부분만 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보면 어 지금 밑에 둘째 줄 보면요 어 그럼에도 과학적 관리론의 강조점은 조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다 조직 내부 문제에 뭐다 더 관심을 일단 갖는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외부 부분에 관련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 내부 안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돌아가야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교실이 과학적 관리론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깥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과학적 관리가 학교 조직 내부 안에 또는 교실 내부 안에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내부 안에 바로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론은 따로 있어요 동기론 안에 나중에 가다 보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구요 자 그런데 과학적 관리론 행정과 관리론 및 관료제론이 가진 문제점을 일단 진단한다 라고 했을 때 과학적 관리론이 가진 문제점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문제점은 어떻다 핵심은 뭐다 과학적 관리론은 자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거죠 학교 조직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다 이게 돼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인간이 다 합리적인 존재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원천에서 결과적으로 뭐다 효율성 보다는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럼 그걸 극복해야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과학적 관리론 행정과 관리론 및 관료제론으로 대표되는 고전이론이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초점을 둔 부분은 관리자와 노동자의 행동과 이런 행동을 최적화하려는 조직의 합리적인 특징들이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돈만 주면 다 될 거 같은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때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만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어른들이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시간은 좀 적게 가고 적게 일하고 돈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자 적당하게 벌고 근데 이 적당하다는 게 애매해 네 이게 그죠 그럼 결국에는 시간은 적고 돈 자 보상이 주기지 그죠 보상은 좀 많은 이런 걸 찾는데 이게 지금 용이하냔 말이죠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돈이 아예 확 많지 않은 이상은 아유 나 그냥 일 그냥 대충 딱 주어지는 대로만 할래 라고 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조직 내부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걸 학교 조직 안에 들어와서 적용을 해 본다면 바로 똑같은 어떤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 관리로는 특히 학교 조직 내부 안에 우리가 전인 교육도 하고 교육적 부분 안에 곧바로 투입하기란 뭔가 어딘가 맞는 시대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사들은 뭐냐면 아유 합리적으로 하기 싫다 또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통해서 교실이나 학교를 아주 합리적인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아이들 어때요 우리의 경험상 모든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은 교육적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이론들이 다 문제는 있지만 과학적 관리론의 이 주장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유구한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나온 배경을 보면 근데 계몽주의 산물이다 자 엔라이트먼트죠 그죠 신이 비춰준 거예요 뭐 어떻게 비춰줬냐면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비춰주겠다 어떻게 비춰줬냐면 모든 인간은 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중세나 그 이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믿진 않았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 그랬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들이다 계몽사상가들이 네 그러니까 근대성에 우리가 모던이티라고 하는 근대성에 사유할 수 있는 자아 생각할 수 있는 자아의 일환으로써 나온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뒤에는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일단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인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차적 생존 이 가능해지자 결국 합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바로 가지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맞지만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게 뭐다 언제나 항상 늘 합리적 보상 추구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결론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자 포렛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인간관계론 그 인간관계론이 바로 대두가 되고요 문제제기는 그리고 메이오와 호손 아 메이오와 로슬리스버그의 바로 호손 공장에서 일어났던 호손 실험 결과가 상당히 인간관계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오와 호손 실험 호손 공장에서 일어났던 호손 실험 결과 자 이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부분보다 함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음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첫번째 부분에 관련된 실험이 조명 실험 이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한번 본거죠 환경 그래서 이 조명의 밝고 어두운 부분에서의 작업의 생산량을 실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뭐냐면 자 조명 또 정확하게 말하면 조명의 밝기와 생산성 여기에 같지 않다 즉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조명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 이 생산성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만 가지고는 뭔가 생산성과 효율성 자체를 높일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과학적 관리론하고 전혀 다르지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여기 생산성이라고 했지만 뭐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론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조명의 밝기를 키워줘서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해서 생산성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효율성 자체가 증가되지 않는다 자 두번째 부분에 관련되는 실험이 자 전화개선기 자 조립실험이 자 이 결과에서 나온 건 뭐냐면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은 뭐다 행동할 줄 알았는데 보상 행동할 줄 알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더라 요즘은 좀 덜 할 수는 있지만은 뭐 과거에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지금도 똑같을 거야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은 거야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해도 아 난 저 사람 부분 같이 나 일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인간이 아주 이렇기 때문에 각각 아주 다 다른 어떻게 보면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선생님들도 보면은 뭐 무리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강을 해서 가는 걸 보면 나름대로 보면 어떻다 제가 실컨 좋던 실컨 좋던지 간에 결국에는 자기 입장에서 그래도 낮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강을 해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이해관계 부분 자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을 하고 돈이 많게 되면 모든 걸 이런 관계로 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어떻냐면 이제 이래요 욕심이 있어요 CEO가 근데 CEO 부분 욕심이 있는데 이 CEO가 상당히 성장도 많이 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그러면 이 욕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조율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욕심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근데 이 정도만큼 자기 그릇에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부와 많은 것들을 성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낮추게 되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데 뭐가 좀 되려고 하면 요만큼 또 밑으로 내려가고 되려고 하면 내려가고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을 얻지 못한다 인간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서 보면 인간을 대부분 요런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다 과학적 관리론의 시각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란 반드시 그런 인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인간도 존재한다라는 걸 고려해서 사람을 얻어야지 이 폼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사람을 얻지 않고 악랄한 방법의 조직구도를 형성을 시키면 역사나 자연은 웃긴 게 뭐냐면 한쪽으로 너무 극강하게 가면 반드시 반대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연법칙 내부 안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흔히 보죠 그죠 절대로 저 사람 안망할 것 같고 저 사람 절대로 악인이기 때문에 문제 안될 것 같은데 결국엔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결국엔 또 그 조직구도에서 잘못돼가지고 심지어 보면 몇십 년 정도 감방에 산다든지 이런 애들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뭐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 이제 건반 배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처음엔 몰랐는데 관찰해 보니까 공식 조직이라고 봤는데 관찰했는데 공식 조직 내부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뭐한다 구별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간과했는데 구별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자체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됐다라는 거에요 비교적 그 임용시험을 보면요 공식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긴 굉장히 그런데 공식 조직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그런데 만약 공식 조직이라고 한다면 임용시험의 목적이 있죠 목적은 합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합격이면 이 시험 문제하고 가장 일치되는 형태의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언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텍스트가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비공식 조직에서 이 부합되지 않는 형태의 부분 이게 이제 부합되는 형태대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게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부합되지 않는 형태의 기능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들어간다 의도가 들어간다 의도 목적 이렇게 돼 가지고 뒤에는 이게 전부 다 묻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 거 또 객관적으로 푸는 방식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부분들 그게 힘드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방법적으로는 필요한데 목적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적 구성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조직을 장악하려면 비공식 조직이 갖는 어마무시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항상 보면 대중을 끌고 다니다 보면요 공식 조직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대중을 거느리고 있고요 비공식 조직도 보면 나중에 꿀을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중은 항상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얻기 어렵고 드문 것은 그만큼 고귀하고 귀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살아가면서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 보이면 아 이거 얻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방법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항상 살아가면서 잘 염두에 둬야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굉장히 이걸 체계화하려고 했죠 이거를 과학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과학화해서 결국 관리하려고 했죠 이것만 관리 잘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봤는데 아 이 호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이 호소의 중요성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우리가 조직의 효율성 학교 조직으로 적용하면 학교 조직의 효율성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